아 밥상 그대로 있다 아이가 여기서 먹으면 되겠네 안 갖다 내려가는데 이러면 되겠다 요 밥그릇 다 내리고 우리 유튜브 팬 분들 유튜브 식구들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갈게요 지라기 지라기 왜 이러노 오 맛있네 맛있네 와 여기 달짝지근하이 잘 만들었는데 새콤하이가 새콤하여 가지고 달짝지근하이 딱 좋네 싹가린 들어가기가 오 좋다 치킨 드시지 맛있어 보이나 맛있어 보이나 맛있어 보이나 안녕하시오 쳐찍이 쳐찍이 진짜 쳐찍이 돼 와 예 고소하이 또 쳐찍이 되는데 진짜 맛이 와 이 땡기지 땡기지 통구이 이거는 그 좀 식어도 맛있는데 소금에 살 찍어가 쳐찍이 쳐찍이 예 어떻게 뽑을까 오 오 오 오 오 뭐 조금 웠어 왜 좀 무 chưa 다 다리 소금 소금 필요 없는데 짭짤한데 맛있다 맛있다 와 치킨 치킨 오랜만에 먹는다 완전 오랜만에 먹는다 맨날 꽁치 대가리 통조림 뭐 하여튼 뭐 족발 이상한 것만 치워 먹다가 이거 한 번씩 치킨 이런 거 먹으면 존나 맛있거든 맛있거든 맨날 개그릇이 같은 것만 구워 먹다가 이거 한 번씩 먹으면 죽이지 이래 먹으면 다리 떨어지겠는데 이것들은 죽었어도 올라타가 있네 이 수컷이가 밑에 암컷이가 딱 그 근데 옛날 통닭 맛이 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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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나네 치무 하나 한 개 하고 옛날 통닭 한 마리 하고 이러면 6,500원에 뭐 등두리 야 통닭아 등두리 잠깐 쓸게 앞두시로 좀 쓸게 미안하다 짭아도 참아라 미안했죠 어 예 음 음 음 참 예전에는 통닭시키물 돈 없어가지고 친구 사무실에 일 도와줄 때 호주머니에 돈 만 원이 없어가지고 친구 사무실 벗거 사무실에 저금통통에 500원짜리 100원짜리 모아가지고 9,000원짜리 썬더치킨 한개 사고 편의점 마트 가가지고 1,150원 1,250원인가 소주 안병사가 사무실에서 까먹고 그랬는데 진짜 그랬다 진짜 그랬다 와 진짜 그랬다 돈 없어가지고 저기 그런지 많다 많았다 그때가 제일 또 어떻게 보면 또 행복했다 먹을 때는 구충재 와 구충재 얘기 나오는데 누가 시청자가 택배를 보내왔는데 구충재라면서 챙겨먹으라고 보내왔거든 이거 택배 뜯어볼게 글씨 이쁘게 썼네 이거 가시나였나? 우리 아프리카 팬인데 가시나였나 이거? 와 나 남자인줄 알았는데 야 은수가 이거 갖다 주지가 몰라 한 6개월 됐을거 같애 와 진짜 씨앗 와 대박 진짜 와 와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와 와 젠타졸 맞나 젠타졸이 구충재 맞나? 대박이다 대박 진짜 와 내 아 씨 헤헤헤헤헤 예 뭐 평생 모으라고? 평생 모어도 남겠는데 와 이 약 유통전 있나? 이제 이거 뭐 요렇게 올려가지고 구충재 까먹으면 그 다음부터 뭐 우리 시청자분들 유튜브 팬분들 구충재 챙겨 뭐라 그런 말은 없겠지 맞지? 그런 말은 없겠지? 와 와 씨앗 와 내 미치겠네 씨앗 와 내 더러워 일에 많은데 와 아니 예? 진짜 일에 많은데 일에 많이 이거 1년에 1년에 한 번 1년에 한 6개월에 한 번씩 먹는거 아이가? 6개월 한 번씩 어? 와 일에 많이 보내야 하는데 또 있다 씨앗 또 있다 씨앗 뭐고 이거 우리 약국 하나 예? 와 이게 다가 아니다 또 있습니다 또 또 또 또 이게 다가 아니다 씨앗 와 와 우야든 간에 우리 시청자분 그 저 은수가 진짜 난 남자인줄 알았는데 여자였구나 아 진짜 맛있게 잘 먹었 맛있게 잘 맛있게가 아니고 건강하게 잘 먹을게 고맙습니다 해충 구충 다 없애고 또 예 잘 먹겠습니다 술 먹고 한잔 먹어도 되겠나 좀 그렇겠지 나중에는 챙겨 먹기에 나중에 나중에 꼭 챙겨 먹기에 안녕하십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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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잘 먹겠습니다 어이 은수가 잘 먹을게 에잇 네 에잇 에잇 으읍 닭묶자 아이 닭묶자 이거 보고있으니까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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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맛적입니다 아 수 이 약 보고있으니까 어지럽다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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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가지 이런게 맛있다 이거 뭐 가지 이거는 좀 그 뼈가 약해가지고 와작와작 심을 때 내가 내 편 왔다가 시익 또 가네 존나 웃기네 연예인평 아니라니까 진짜 맞다니까 아니 진짜 여기 있다고 옆에서 옆에 있다고 준하님 하면서 소리질러 봐 빨리 소리질러 봐 연서도 생략 봐라 이 편이 맞잖아 맞잖아 흔하네 여 봐라 여 봐라 일로 와 옥상에 올라와 그 옆에 있는 가스라도 데리고 오나 가스라도 데리고 오나 진짜 맞네 가스라도 두개 땅장게 아 그래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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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진짜 부산에서 하신다 형님 방송한다케죠 어 어 어디서 왔다고 부산에서 어디서 왔다고 부산에서 응 어디서 왔다고 봤지 형님 그래 여보 여보 펜이라케라 알았지 일한다 와 여보 데리고 왔네 여보 아 대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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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일단 서있네 다른 거 보다 전화 한번 봐주시오 형님 아이고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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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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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대신 아 대신 아이고 아 형님 진짜 방송한다케서 아이고 왔습니다 형님 그래 진짜 왔습니다 형님 연인이네 형님 아아 시신의 기분이 방송하시니까 사진 한 번만 찍으면 아야 왜왜왜왜 요 앉아라 앉아라 요 앉아봐 어딨어 형님 여기 요 요 앉아라 이제 앉아라 그냥 아 예예 형 약은 많이 틀지네요 형님 맥주하잔해라 아 아닙니다 저 왜 머리 수술해가지고 소주 먹으면 안됩니다 형님 대가리 수술해가지고 대가리 외야수초에 물이 차갖고 대가리 빈식이 되니까 있네 빈식까지는 아니고 형님 아 괜찮나 어 이거 다른 사람 먹어도 되잖아 전 차 네 화가산 해라 야 야 저게 화가산 해라 야 야 야 야 야 요요요요요 요리로와 얼굴아나온다 얼굴아나온다 일로와 인마 여기로씩 나갈게 요로 한잔 내라 한잔 마라 한잔 мор어 한잔 먹어라 한잔 먹어라 얼마나 긴 처리는지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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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잔을 먹어라 한잔 감사합니다 한잔 가야 돼 야한테 하고 있지 한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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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증나 여기 뭐 다 넣으셨어요. 고춧가루 좀 있음. 해외서 그냥 씻겨줄게.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. 살다 보니 젊어도 먹고 해야지. 이게 진짜 뭐 된다. 된다. 와 형님 진짜 내추럴이시네요. 진짜 깨끗하다. 네 한 대 받았고 한 대 따라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대 따라드리고 고맙다 좀 먹어볼까 와 이게 뭐 뭐 이게 쟤 이름을 많이 따르노 소주 드세요? 소매 네 소매 뜰 뜰 뜰 뜰 뜰 뜰어 아 초워가지고 니 원샷 때려라잉 원래 무조건 원샷 때려라잉 이거 뭐한 뭐한 밥그릇이에요? 색깔이 어떻게 다 씻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좋다 아 근데 아까 듣기로는 여보 하던데 아 와이프입니다 결혼식은 안했고 아 그냥 여보 하는기가 원래 정년에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미라갖고 내내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 번만 찍어서 방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진 찍고 갈게요 왜 어디 가는데 방송하셔야죠 이제 방송 끝났다 아니네 앉아 이따가 사진 한 번만 드릴게요 형님 욕해요 네 맞습니다 형님 아 괜찮다 이따가 가라 사진 한 번만 찍겠습니다 형님 친한 척해도 됩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고소하이채지 동영상 찍어야 돼요? 그거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세명이서 고소하이채지 알겠습니다 형님 하나 둘 셋 고소하이채지 첫 징이네 첫 징이 첫 징이 첫 징이 첫 징이 첫 징이 아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이 시간을 들어서 고맙다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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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여쭤보고 말해보시죠 형님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그래 들어가 보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그래 네 감사합니다 고맙다아이 그래 인사하고 고마세요 고맙다아이 아아 저 너는 그 이모 있나 한번 구해보겠습니 연락드리겠습니 형님 그래 그래 고맙습니다 야야야야야야야 여 올라와봐 잠깐만 동생 으음 그 딱 거기 저로록 세명 쓰라 예 형님 어 일자로 쓰면 되겠습니 형님 자 그래 이거 먹고 나사라 예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던집니다 이거 먹고 대가리에 나타나 예 형님 뭔지 알죠 이거 이것 뭔지 안 믿어 어 암 치료전 아닙니까 그렇지 아예 그 발기 그 에지간 한 번 깨지마 저도 아니 감사합니다 형님 하하 해주세요 형님 응 고맙다아이 응 수고하세요 그래 안녕 아 그 강아지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에라이 그 밑에 있다 바로 밑에 어 보고 가라 보고 가라 아 가스라 괜찮네 가라 그 다음에 그 헤어지면 혼자 온나이? 네 그래 네 네 하나 더 하시지 아까 아까 소주 소주를 존나 많이 타가지고 맥주를 거기다가 더 덮어가지고 아 저 막 글로 가면 안 된다 글로 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면 더 빠르다 또 글로 가노 뒤로 간다 뒤로 간다 뒤로 간다 뒤로 간다 진짜 덮고 뒤로 간다 형님이 뒤로 가라 해서 뒤로 가고 있다고 그래 어 그래 왜 하더만 어 조심해서 가고 그래 어 이땡땡 가스라 그래 어 그래 이땡땡이야 남자친구하고 헤어지면 위로 차원으로 한번 온나 그래 와가지고 인생상담 좀 하자이 그래 됐 웃지마라 인마 웃는거 저 저 저 저 뒤에서 뜯긴다 웃는거 웃는거 뜯긴다 청첩장 보내주면 오실수있나 아 당연히 가지 당연히 가지 당연히 가지 당연히 가지는 그렇고 그 화환 화환 하나 보내줄게 화환 화환 어 화환 국화꽃으로 보내줄게 그게 그거 까지는 충분히 할수 있지 Muss 으어어어 으어어'd 으어어인지 으어어오 institutional consult 그앵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 네, 안녕히 계십시오 돌아가십쇼 혜이